성경통독 27일째 오늘 성경통독 27일째입니다 오늘은 10편 말씀만 우리가 읽게 되는데 58편, 61편, 64편, 69편에서 71편 86편, 102편, 109편, 139편, 141편, 143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을 피셔서요 10편 58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통독 성경 489페이지입니다 통독 성경 489페이지 27일째 10편 58편 말씀 중에 6절에서 9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하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10편 58편 부제를 보면 다이세 믹담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믹담이라는 걸 이미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이 비문에 새겨진 시 그리고 두 번째가 황금과 같은 시 그리고 세 번째는 죄를 덮는 속제의 시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있는 속제 또 구원의 시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알다스엣도 사실은 정확한 뜻을 알 수 없지만 이 문자적 의미는 멸하지 마소서 파괴하지 마소서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적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8편 옆에다가 저주시라고 적어 두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멸하지 마소서 파괴하지 마소서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는데 근데 이와는 반대로 다윗은 불이한 통치자들과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게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여섯 가지의 기도인데 잘 보세요 첫 번째가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듯이 그들의 이를 꺾어 달라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 급히 흐르는 물처럼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요 세 번째 겨누는 화살이 꺾인 화살 같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네 번째 소멸에 가는 달팽이 같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 그 악인들이 달을 채우지 못한 아기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불이 붙기 전에 강한 바람이 불려 꺼지게 해 주기를 줌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 빠지게 해달라고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이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일반적으로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서 간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기도는 주님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나의 마음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는 것도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상대방을 진짜로 죽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 미우니까 그 사람이 너무 싫으니까 차라리 저 사람 죽여 주십시오 저 사람이 이를 뽑아 주십시오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저 사람을 향한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이 뭐예요? 알다스엣이에요 알다스엣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멸하지 마소서라는 부제를 붙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도 상관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윗의 밑담시라는 부제도 붙이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억울한 사연이 있습니다 속된 말로 미치고 관장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게 정직한 감정이지요 그런데 그리스토인들에게 이런 감정이 생겨날 때 난감합니다 마음 속에는 미움이 가득 찬데 분노가 있는데 정말 저 사람 어떻게 하고 싶은데 겉으로는 웃어야 되니까 마음 따로 행동 따로 말 따로 움직여요 마음을 토해내야 되는데 토해낼 데가 없습니다 왜 토해내지 못할까 고상하게 예수님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나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지 않은 그리스토인들이 화가 나면 속으로 삭힙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생기고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을 해버립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칼비는 시편을 영혼에 해부하기라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탁월한 정의입니다 우리 내면의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영혼을 해부해서 고백하게 만드는 말씀이 시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영혼 깊은 곳을 드러내고 만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으로 성지를 부릴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으로 거룩하게 지랄을 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랄을 부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욕하고 싶을 때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울 때 이 시편의 저주시를 읽으라는 것입니다 소리 내서 내 감정을 실어서 읽으라는 것이에요 그 시편이 내 마음을 대변합니다 시편 150편이잖아요 그 중에 3분의 1인 53편이 53개의 시편이 탄식의 시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저주시편이 잘 들으시고 표시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35편, 58편, 59편, 60편, 70편, 109편, 137편, 147편이 대표적인 저주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편, 58편, 59편, 60편, 70편, 109편, 137편, 140편은 우리가 읽을 때 아니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나 어떻게 이런 걸 기도할 수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누군가를 저주하고 있는 시편인데 특별히 시편 109편은 이게 성경의 말씀인가 할 정도로 저주와 분노로 가득 찬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에게 활용하라고 주신 성경의 말씀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이 차오를 때 누군가를 정말로 어떻게 하고 싶을 때 누군가를 때려주고 싶을 때 내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시편의 말씀을 활용하라고 그것을 인용하라고 그와 같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시편 말씀을 주셨습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고 욕을 하고 싶을 때 시어머니가 미워질 때 남편과 아내가 싫어질 때 친구가 미워질 때 목사님이 싫을 수도 있고 또 장로님이 싫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정말로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을 때 그 미움의 대상을 생각하면서 큰 소리로 읽어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을 토하는 기도 내 감정의 솔직한 기도를 배워나가야 합니다 시편의 저주시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시들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사람에 대한 분노가 많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아무리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토해내지 않았다면 그는 실제로 사울에게 창을 던지고 말았을 것이라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분석입니다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고 그렇게 마음에 분노가 많이 쌓였을 텐데 어떻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이 기른 부분 받은 종으로 인정하고 손을 대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그 감정을 풀어내는 시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을 풀어내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상대에 대해서 온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교마다 자살률이 다릅니다 에밀 트리케미라고 하는 프랑스의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자살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 종교의 자살 비율 살펴보니까 자살을 제일 안 하는 종교가 유대교고 그 다음이 카톨릭이고 그리고 자살이 많은 종교가 개신교라고 해요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자가 자살을 많이 하고요 기혼보다는 미혼이 자살을 많이 하는데 이 개신교가 타 종교에 비해서 자살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 카톨릭에 비해서 우리가 자살률이 높습니다 카톨릭은 상대적으로 자살률이 낮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개신교는 자기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표현할 시스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독특한 시스템이 있어요 고해성사를 통해서 자기 감정을 쏟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미우면 누군가가 싫어지면 토해낼 수 있는 이 가려진 칸막이에서 그 신부님에게 자기 마음을 토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감정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건강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자기 감정을 감추고 사는 것은 자기 감정에 솔직하지 못한 것은 정신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감추어진 내면의 감정은 어느 날 폭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한 감정을 풀어내라고 우리에게 시편을 주셨고 저주시와 같은 모범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죽이지 않는 법 내가 미치지 않는 법 내가 자살하지 않는 비결은 거룩한 지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토설기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의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는 기도입니다 처음부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편, 58편 말씀 그리고 109편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얘기해요 거룩한 지랄을 하나님 앞에서 부릴수록 가족과 주변 사람에 대한 성질이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토해냈기 때문에 토설을 했기 때문에 성질이 죽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의 고상함을 내려놓는 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다 토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듣는 데서 이런 기도는 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독방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만 내 감정을 토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밑담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원과 관계된 일입니다 알다스엣 내가 그렇게 토설했다고 내가 그렇게 지랄을 부렸다고 내 기도 때문에 그들을 멸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있는 감정 그대로 주름 앞에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진정한 용서와 축복이 가능하고요 내 마음에 쌓여있는 미움과 원망이 녹아내리면 축복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미움과 원망이 해결되지 않으면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지 않죠 모든 것이 가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저주시 기억하시고 오늘 시간 내셔서 35편, 58편, 59편, 60편, 70편, 109편, 137편, 140편 기억하고 계시다가 화나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시편을 인용해서 주름 앞에 토설하시고 그리고 어느 목사님 표현처럼 거룩한 지랄을 하나님 앞에 부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61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지즘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지지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다 내가 영혼이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자 64편으로 가셔서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득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의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야미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이 61편과 64편은 모든 원수에게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이 두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69편으로 가겠습니다 통덕성경 490페이지에 있는 시편 69편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란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누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극미리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다윗이 대적자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의 상황과 처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시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토해냅니다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를 통해 내 감정 그대로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 드릴 때 고상함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제를 보시겠습니다 부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뭐에 맞춰서요? 소호사님에 맞춘 노래에 돼 있잖아요 이 소호사님은 백합파 곡조 가락이라는 뜻입니다 홀레의 노래를 의미합니다 사랑스러운 신랑을 상징하는 노래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해도 대적들의 공격을 받을 때에도 도우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기뻐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쁘게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의 힘이다, 능력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소호사님 백합파 곡조 노래, 홀레 노래입니다 특별히 사랑스러운 신랑을 상징하는 노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특별히 시편 69편은 기쁘게 찬송해야 된다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기쁘게 찬송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시편 70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70편 492페이지입니다 70편도 저주시입니다 1절에서 3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하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숨을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을 향한 저주하는 기도입니다 109편에 비하면 아주 고상한 저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0편에 여러분 저주시라고 적어놓으시고요 71편으로 가겠습니다 71편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통덕성경 493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의를 작은 소리로 읍조리에 오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원수가 공격해도 비방을 해도 친구가 배신해도 피신해서 도망을 다녀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은 찬양 가운데 임하십니다 찬양은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마다 찬양의 고백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곤란 가운데 있을 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이 임지하십니다 86편입니다 86편은요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셔서 나의 활란 날에 내가 죽게 부르지지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신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다윗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는데 심지어 자기 아들에게까지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주님께 부르지지셨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도 제일 먼저 한 일이 주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이 10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 102편으로 가겠습니다 102편 말씀 1절에서 8절 말씀 볼텐데요 그 부제를 잘 보세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우 앞에 토로하는 기도 돼 있습니다 마음의 상함과 근심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토해내면 원망이 될 수밖에 없지요 비난이 될 수밖에 없고 서로 상처와 아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 그 근심을 주님 앞에 토하는 것 토설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마음의 상함과 근심을 사람과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토해내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자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하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지즘을 죽게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타 스미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것의 부엉이 같이 되어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위에 외로운 참새같은 이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날을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듯이 날 뛰는 자들이 나를 가르켜 맹세하나이다 이런 마음을 줌 앞에 토하고 있습니다 109편으로 가겠습니다 10편 109편 말씀이지요 494페이지 통독 성경 49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대표적인 저주시입니다 대표적인 저주시인데요 31절까지 말씀은 읽지 않고요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여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닥없이 나를 공격하여 스미니이다 나를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하므로 나의 사랑을 갚아 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됐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해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해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어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간 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은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봄이니이다 이렇게 마음을 토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에게 창 던지지 않습니다 심한 저주이지만 이 저주가 정말로 그 사람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이렇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109편은 대표적인 저주시입니다 139편으로 가겠습니다 이어지는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만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읽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시편 139편은 신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론 영어로 하면 What is God입니다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Who is God으로 표현하지 않고 What is God이라고 영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말할 때는 What is God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신론에 관한 말씀이 시편 139편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2절에서 7절까지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13절에서 18절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19절에서 24절은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인간과 공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 가지시는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공유하시는 속성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 온유, 자비와 같은 성품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분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 이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10편 139편 신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10편 139편 읽으시길 바랍니다 꼭 옆에다가 신논이라고 적어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140편입니다 140편도 저주시 중에 하나입니다 140편에 저주시라고 적어놓으시고요 9절에서 11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애호사하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이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하는 자는 재앙이 따라서 폐망하게 하리이다 저주시 중에 하나입니다 141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라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아니면 요나단이 자기를 배신했을 때 기록된 것으로 추측되는 시편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상한 마음을 토해내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두 가지 측면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분하고 상하지만 이것이 해결되고 나니까 그 상대를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응어리진 것, 상한 것들이 풀어내지면 하나님의 속성으로 상대방을 향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먼저 풀어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마지막 143편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하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빗박하며 내 생명의 땅을 덮어서 나를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읍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다윗의 일곱 개 참의 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시입니다 다윗의 참의 시, 회개하는 시는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143편은요 여러분 143편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셔요 압살롬이 다윗을 추격할 때 쓴 기도시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추격을 받으면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참의하는 시, 고백이에요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 가운데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돌아보는 사람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참의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언제든지 주님을 기억하고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